가로수 그늘안에 서면 이었습니다 그늘 쪽이 그냥 추우시죠? 추우셔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히터도 없고 그렇습니다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가로수 그늘안에 서면 전해드렸고요 이수라씨 곡을 전해드리고 싶은데 이수라씨는 제가 제발이라는 노래를 불렀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처진 노래 또 보내보면 아마 다 가실텐데 네 앞부분만 제가 잠깐 전해드릴까요? 네 잊지 못해 너를 잊지 않아 여기까지 오늘 장은경씨 주특기입니다 하하하하 자세한거는 다음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강산혜씨의 곡 중에서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시는분들은